현재 춘 강원도 지방에 가서 현재 현장에 갔는데 PTO 작동 일단 눌리 메인벨브를 여는데 지놈해라 메인벨브가 안열림 메인벨브를 얻었다 가정하고 다시 PTO 빼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흙간을 갖다가 앞놈을 담그고 썩놈을 내라 한 명만 올라가 니는 여기서 꼽을 준비하고 경방하고 다 뚫고 내려와 주고 한 발 더 내라 그래 쑥놈을 내라야댐 어 놔두고 니는 저거 빨리 뚜껑 열고 닫아 뚜껑 열고 닫아 끝까지 다 닦아 쭉 닦아 쭉 닦아 됐어 그래 놔 놔 자 한 명은 PTO 넣고 PTO 넣어 3초 다 닫고 다 됐나? 다 됐나? 네 오케이 비싹 눌리고 물 내려오는 거 보고 요거 물 내려오는 거 보라고 오케이 끄고 끄고 아니 방 쓰고 닫아 다닐다 올리면서 방 쓰고 열어봐봐 자 물 넣으세 한 명 낮추고 PTO 빼고 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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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고